네 오늘은 아파트 시장이 무너져도 오르는 소액투자처는 있다 저자 정철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사다리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철민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오피스텔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번에 아파트 시장이 무너져도 오르는 소액투자처는 있다라는 신간을 내게 됐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쟤는 오피스텔만 투자하나 봐 이렇게 너무 오해를 많이 하셔서 아예 책을 새로 내버렸어요 저는 원래 아파트 투자자였거든요 아파트를 하다가 아파트가 좀 많이 오르니까 여러 가지로 갈아타고 한 건데 그런 오해들을 풀 겸 그 다음에 너무 시장의 정보가 좀 왜곡된 게 많아서 정리도 할 겸 해서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오피스텔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때 정말 되게 인사이트 깊게 들었는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책을 읽고 질문 좀 뽑아봤는데 처음에 무주택자부터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작가님께서 책에서 무주택자의 명의는 금과 같다 얼마나 귀한 건가요? 지금 명의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못해도 한 2천만 원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만약에 합법적으로 된다면?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제가 사면 다주택자라서 13%예요 취직세가 취직세만 물론 이게 6%로 내렸다 라고는 하지만 아직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사면 무려 10%가 저렴한 거예요 그럼 얼마죠? 3천만 원이잖아요 못해도 1,500만 원 줘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아주 금과 같은 명의고 이 취득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주택자들한테 혜택들이 있어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DSR 대출 규제에 걸려서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이제 무주택자는 보금자리로는 9억까지는 DSR 아예 안 보거든요 금과 같은 명의니까 이 첫 번째 명의를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내가 살 수만 있다면 2천만 원 주고 명의를 사겠다 방송 나와도 되나요? 네 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못하니까 부적으론 그렇죠 하면 안 되죠 그 정도의 정말 가치가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네요 지금 이 시기가 그렇죠 시장에 좋은 물건들이 널려 있었어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법원에 갔는데 근처에 있는 구로동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네 금매 가격보다 1억 낮게 낙찰을 받으시더라고요 와 아파트를 대박이다 9억 정도 하던 거를 8억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 좋은 거 알면서도 입찰을 못 해요 다주택자라서요? 대출도 당연히 안 되거니와 취득세가 저한테는 1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1억을 명의로 하나 벌어가는 거예요 와 전가났죠 대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물건들이 정말 많은데 네 약간 이게 다주택자 규제 이런 거 걸려가지고 좀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책에도 써놨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거 알면서 싼 거 알면서도 제 명의로 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 청약통장 네 이제 우리가 로또 청약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얼마 전에도 광풍이 불었고 끊임없이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청약통장인데 맞아요 이 청약통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약통장은 마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될 거 같아 될 거 같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계속 재수삼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청약경쟁률이 100대1 이러잖아요 이게 100대1이면 99명만 제끼면 되나 싶은데 천세대에요 100대1이면 몇 명이지? 10만명 중에 천 명 되고 9만 9천 명은 또다시 경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99대1이 된 거기 때문에 될 확률은 굉장히 낮고요 만약에 내가 됐다 그러면 아파트 하락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경쟁률이 낮았다 라면은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이 대전에서 갑자기 다 청약이 됐더라는 거예요 너도 너도 당첨된 거예요? 네 네 2대1 이렇게 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 아이는 다를까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일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분양가 상한 정부에서 규제하고 하니까 네 당첨만 되는 순간 몇 억을 거는 그렇죠 이러니까 너도 나도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로또이면 로또일수록 당첨 환율이 떨어지게 돼서 그렇죠 당첨이 안 되는 건데 네 내가 당첨이 됐다 이런 거는 이게 너무 비싸거나 그렇죠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되는 거다 그렇죠 건축비가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트가 13억이에요 네 둔천주공이 13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굳이 내가 이걸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정말 중요한 게 네 로또청약은 인생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끝낼 것이냐 아니다 라는 거죠 네 한번 투자실력을 키워놓으면은 네 그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향상되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로또청약은 운에 기대는 거예요 어 됐어 대박 그리고 끝인 거예요 네 인생에 한 번 있고 그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바로 투자자의 길을 들어서면은 네 아주 이렇게 갑자기 로또 같은 걸 얻지만 천천히 우상향하는 자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청약통장 필요 없다? 뭐 이 정도예요? 뭐 필요 없는 건 아니고 갖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돈을 불입해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불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지고만 있고 내가 정말 필요한 시기가 돼서 한 번에 불입해도 인정되는 통장들이 있어요 네 정확히는 민영주택들이 그런데 뭐 그래도 저도 갖고는 있거든요 굳이 뭐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럼 작가님께서는 지금 되게 굉장히 젊은 어떻게 보면 어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젊은 나이에 다주택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공부 처음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네 신혼집을 구하다 보니까 집이 정말 필요해서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 그렇다고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이제 원래부터 부동산 책을 많이 읽기도 했고 막 강의 같은 데도 쫓아다니고 했는데 네 사고나서 보니까 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혹시 그럼 저렇게 투자하면 어떨까? 근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사회초년생은 시드머니가 없어요 시드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뭐 서울 아파트 하다못해 대부분 10억인데 어떻게 그 10억짜리를 갭 투자를 할 거예요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방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경매를 하거나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어 지방에서 신혼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낮은 금액대로 부동산 투자에 입문할 수 있어서 운이 좋았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럼 첫 신혼집을 내 집 마련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영 끌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 끌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영 끌하고 투자할 돈이 또 영혼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추려되니까 또 영혼을 계속 추렸더니 여기저기서 영혼을 또 끌었더니 되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그럼 그때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그때가 2016년도였던 거 같아요 그럼 그때 막 부동산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네요 네 운이 좋았다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때는 내가 이거는 그냥 내 집 마련을 무조건 시작하고 해야 된다 였어요 아니면 앞으로 오를 것 같으니까 사야겠다 전자가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무조건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청약 바라지 마라 네 하고 했던 게 그게 그렇게 됐던 거 딱 적중하셨네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아버지가 이제 경제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를 어렴풋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 같아요 왜냐면 자산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붙임은 있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우상향하니까 자가 정도는 있어야 된다 했던 거죠 지금 다주택자로서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네 전세가격에 뭔가 변화할까 이것도 좀 많이 아실 거 같아요 네 전세가격은 언제 오류가 언제 떨어지나요 전세가격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공급에 좌지우지 돼요 공급 네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신축입주물량이 대다수인데 네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트리가 입주를 한다 만세대 가까이 그러면 그 주변은 그냥 전세시장에 마비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개포동에 그 프레트너스 자인가 거기도 입주한다고 하니까 강남 주변 그 전체 전세가 마비가 됐었거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스리룸 빌라까지 전세가격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입주물량 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에요 금리 왜 금리냐면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와요 그만큼 요즘은 전세시장이 금융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 버리네 그러면 어어 하다가 내 거주부용 실제 내가 은행에 지불하는 비용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두 배가 되니까 월세가 더 싸지는 거예요 내가 이자 100만원 내던 거 월세 150보다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200이 되는 거예요 대출이자가 그러면 집을 그냥 매물로 내놓고 이사를 나가버립니다 월세 가격이 더 올라 버리고 그래서 금리에 정말 전세가격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도 많이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아요 그래서 더 임대인들은 역전세가 막 터지고 있는데 전세 임차인이 안 그어지니까 폭락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은 갭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 지역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든지 꼭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한번 딱 건축 승인을 받으면 짓는데 2년에서 3년은 걸리거든요 그렇죠 빌라는 또 그런게 없어요 6개월이면 뚝딱 짓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할 때 만큼은 조금 미리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입주 물량을 2년 뒤에 여기가 지어질게 많으니까 배제한다거나 처음 선택할 때부터 고를 수 있겠죠 그 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좀 부동산이 뭐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네 어떤 전문가한테는 이제 오른다 네 어떤 전문가한테는 다시 또 이제 떨어질 거다 그렇죠 이 상승 하락을 좀 미리 알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급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입주 물량만 생각을 해요 신축 입주 물량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경기도 외곽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럼 그 집이 하나 비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매도 물량까지 포함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입주 물량과 매도 물량을 믹스하면 앞으로 서울에 얼마나 빈집이 생기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매도 물량이 선행하는 게 거래량이고 거래량보다 이제 선행하는 게 시장에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냐 매물의 개수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아무래도 시장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죠 갯매우기라는 단어를 이제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갯매우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큰 쟁반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가 빨대를 탁 꽂아서 여기를 쭉 빨면은 빨대 꽂은 데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이렇게 천천히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갯매우기도 똑같아요 강남이 딱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투자를 예측하는데 쉽다라는 거죠 대단히 이제 상식적인 게 저희가 신혼집을 구할 때도 어떤 식으로 이 집을 받냐면 내가 살고 싶은 데는 여기야 A급지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내 돈으로 못 가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조금 더 옆 동네를 가거나 아니면 작은 청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별로도 갯매우기가 발생하고 이제 평양별로도 갯매우기가 발생한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노선도가 잘 돼 있으니까 지하철의 노선도를 따라서 갯매우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갯매우기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에 활용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역별 서열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강남 밑에 분당 분당 밑에 뭐 있을까요? 구성남 이런 거를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지 강남이 오르면은 분당을 사고 분당이 오르면은 구성남을 가서 사고 이런 식으로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1급지를 항상 모니터링 해야겠죠 내가 살 지역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어? 여기가 좀 반대 가는 거 같네? 돈이 좀 들어오는 거 같네? 하면은 재빨리 가서 다른 지역을 사는 거죠 강동구라든가 동작부라든가 이런 데로 갈 수 있겠죠 상승을 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이 오르면은 이제 말씀하신 갯매우기에 의해서 이제 뭐 판교나 이런 게 뒤따라 오른다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하락을 했다 네 이때는 어떻게 움직인가요? 역순입니다 정말 슬프게도 없는 자꾸부터 빠집니다 제가 이번에 하락장이 왔잖아요 철저하게 느꼈던 게 동탄이 이제 뭐 강남보다는 그렇게 선호되는 입지는 아니잖아요 동탄은 막 40% 50%씩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강남은 뭐 강남도 빠지긴 했지만 그 정도로 많이 빠지진 않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게 만약에 10개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씩 팔아야 돼요 그러면 안 좋은 것부터 내놓게 됩니다 그렇죠 고수업을 칠 때도 그렇게 치잖아요 안 좋은 패부터 내놓는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강남권은 팔기 싫거든 그러다 보니까 동탄의 매물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 그런데 재밌는 거는 10개를 금매를 내놓으면 팔리는 건 강남만 팔려요 우량자산만 팔린다 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 10개를 갖고 있으면 좋은 건 내가 아까우니까 이제 안 팔게 되고 그렇죠 내가 나쁜 것부터 내놓게 되는데 생각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죠 내 거 어떻게 팔아야 하니까 가격 경쟁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빠지고 많이 빠지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안 팔려요 아 거래되도 안 된다 안 팔려요 어차피 안 팔려서 제일 좋은 거부터 팔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막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는데도 안 팔리더라 그렇죠 그러면 그 작가님께서는 뭐 집이 많으시니까 네 이번 하락전지 어떻게 되는 걸 좀 하셨나요 다행인 게 저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추락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21년도 겨울부터 아파트 떨어질 겁니다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많이 매각을 했어요 아파트는 이제 다섯 손가락으로 살 수 있을 정도만 가지고 있고 그 자산들을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좀 덜 오른 자산으로 많이 옮겨놨죠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피스텔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자산들을 쭉 아파트에 넣었다면 아마 반통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많이 대응을 했고 또 정부에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대출 완화를 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이제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전세 만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내줄 대비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리미리 임차인이랑 연락하고 대출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올 것인지 작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네 작가님께서는 하락장을 어쨌든 잘 견디고 계신 건데 네 요즘에 하고 있는 고민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대출 규제를 얼마나 풀어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미 지금 전세 사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대출 완화는 해 줬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풀린 건 아니에요 아주 일부분만 좀 풀어준 건데 뭐 갭투자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대출을 70-80%씩 해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저도 다음 임차인들 나간다고 할 때 잘 이렇게 내줄 수 있고 월세로 또 전환을 하고 싶거든요 네 제 요즘 최대 고민은 이 전세들을 어떻게 월세로 잘 전환할 것인가 그러면 대출을 잘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죠 아 근데 요즘에 오히려 역전세 난 때문에 네 월세 선호도가 좀 높아졌다고 좀 뉴스 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피스텔 월세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70만 원 하던 게 85만 원이 됐어요 네 85만 원 하던 건 100만 원이 되고 네 15%에서 20%씩 올렸어요 전세 사기 영향 때문에 임차인들도 전세 보증보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월세로 전환을 합니다 그냥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덕분에 월세물이 씨가 마르고 또 그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게 그냥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자연스럽게 월세는 오르는데 입주물량이 없다 보니까 또 뭐 떨어지면 또 여건은 또 안 됩니다 그럼 그 상황상에 전세가는 좀 떨어졌나요? 그럼 전세가는 시장의 규제로 인해서 떨어졌어요 어 규제라고 한다면 지금 전세보증보험이 결국에는 전세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보증보험을 주택가격의 100%이던 것을 90%로 강제적으로 낮춰놨어요 왜냐면 전세 사기가 심하니까 네 사람들은 전세대출이 안 되고 보증보험이 안 되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 책에서 이제 30대의 투자처랑 60대의 투자처랑 달라야 된다 네 어떻게 다루는 거예요? 그 이제 배경에는 30대는 직장에 있어서 월 수입이 괜찮고 60대는 은퇴자이기 때문에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30대들은 시세차익형 투자를 하는 게 적합해요 왜냐면 자산이 가진 게 없고 내가 월급에서 계속 생활비 충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종잣돈을 모아서 그걸 묵혀놓고 두 배로 불려서 다시 또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자산을 좀 불려야 돼요 60대 은퇴자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는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직장 직장을 다니지 않고 현금은 끊기다 보니까 월세 투자에 월세를 받는 투자에 조금 더 해야 되고 시세차익형 투자는 공격수에요 공격수 반면에 수익형 투자는 수비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60대 들은 오피스텔 이런 투자를 권하시는 건가요 뭐 오피스텔을 때에 따라서 이게 시세차익형이 되기도 하고 수익형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전세 투자를 하면은 결국 시세차익형 대출 투자를 하면은 뭐 수익형 뭐 이렇게 보통 나누잖아요 지금 오피스텔은 지금 오피스텔은 둘 다에게 적합한 투자차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뭐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시세차익을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면 월세 수익률이 5%가 되고 네 뭐 매매 차익도 월세가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아파트 투자는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우리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사실 살 땐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간망인가요? 그럼 네 저는 이제 서울 아파트 한정에서 데드캡 바운스가 일어났다 네 일시적 반등이다라고 보는 편이고 그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게 한 번 상승을 시작하면 오랫동안 올라요 반대로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내려갑니다 이 방향성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난 겨울에 하락하는 방향성을 맛봤어요 우리가 네 앞으로는 이렇게 반등할 수 있겠지만 네 다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뭐 그냥 뭐 근거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2008년 2009년도가 그랬었어요 2008년도에 푹 꺼지더니 네 2009년도에 반등하는가 싶더니 네 그 뒤로 다시 쭉 우야양에 5년 동안 내렸거든요 네 앞으로도 저는 이제 그럴 것이라고 보고 네 아파트 가격이 막 두 배 세 배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 경제가 과연 그만큼 성장했느냐에 질문을 던져본다면 직장인 월급이 두 배가 오르진 않았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국민들의 소득이 그만큼 늘지는 않았는데 자산이 올랐다는 거는 어느 정도 거품이 있었다 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더블 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것까지는 경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는 어려운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대응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예측을 하시는 입장에서 네 또 투자자액 시도 하시니까 네네네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저는 이제 시대차액형에서 수익형으로 자산을 옮겨가고 있는 상태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어를 이제 하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하락장이 올 텐데 내가 이 하락장을 견뎌내려면 어디선가 계속 월세 수입이 나와야 된다 네 다행히 수익형 부동산 다가구 상가 오피스텔은 가격이 잘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차액에서 많이 번 돈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매달 현금 흐름을 안겨주는 대로 점점 자산을 이전을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 책에 이제 수익률 720%의 투자 사례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7배라는 건데 그렇죠 어떤 투자였나요 뭐 결국에는 아파트 갭 투자를 한 건데 지금 하기에는 적합한 건 아니에요 다만 전 이렇게도 투자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네 대전에 있던 아파트를 저는 신혼집이 작았으니까 네 조금 큰 데로 넓히고 싶었거든요 미리 사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자 라고 했는데 실거주하는 입장에서 고르다 보니까 네 학군 같은 것까지 따지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음 이 720% 수익을 냈던 아파트는 학군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어요 음 근데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는 도로 하나 차이인데 네 초등학교가 달라지거든요 아 어 그거 하나 차이로 수익률이 현저하게 많이 차이 났다 네 투자금은 똑같았어요 당시에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쟤는 7억까지 오르고 다른 애는 6억까지 밖에 안 오르더라 그 차이를 내는 건 학군 아파트는 사실 어디를 사도 오르면 다 같이 올라요 네 그런데 내가 위기에서 팔고 싶을 때에는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어야 팔린다라는 거죠 네 네 아 그러면 투자금이 실제로 얼마였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 5천만원으로 들었어요 뭐 5천만원으로 뭐 아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와 네 길 안나 건너는 아파트를 네 똑같은 갭인거죠 일종의 예 사실 있었는데 초포마를 선택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랬더니 얼마 차이가 난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산 아파트는 7억 3천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파트는 6억 언저리까지 오르고 말더라고요 이야 제가 꼭지에 팔았을까요 안 팔셨거든요 못 팔았어요 저도 꼭지를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실거주형으로 또 네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책에도 있는 사례니까 오픈하자면 3억 5천만원을 사서 6억 5천만원에 팔았어요 와 근데 제가 들어간 돈은 5천만원 대박이다 대박이죠 네 근데 지금 이 사례를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아파트는 때가 중요합니다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더 중요한 겁니다 투자의 근거를 봐야죠 지금은 네 이걸 사라는 게 아니고 네 작가님께서 아파트 투자 공식? 네 내말의 관점? 네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만든 공식은 아니에요 부동산 카페에서 많이 쓰는 부산 부동산 카페에서 많이 쓰는 공식인데 네 부역대평신초 이겁니다 네 웃기죠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평지 신축 초포마 이렇게 여섯 개를 부산사람들은 따지더라고요 서울에서 안 따지는 게 평지를 그렇게 안 따지거든요 그렇죠 부산은 이름의 부산이잖아요 산이잖아요 산이잖아요 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지가 되게 귀하거든요 뭐 강남은 죄다 평지지만 그래서 좀 평지를 좀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장마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런데 또 물이 밑으로 또 고이는 강남은 상수, 침수 지역이에요 그 이유가 평지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여섯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초포마 초포마 제 마지막 거로 오히려 그렇죠 이건 이제 그냥 암송하는 노래라서 그냥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대단지 대단지 이 두 가지가 시대에 실거주하기도 가장 좋고 황금성 측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황금성이 부동산의 제일 원칙인 거예요 초포마하고 대단지만 보더라도 큰 실패는 없다 그렇죠 오히려 역세권보다 저는 초포마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에도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초포마가 좋은 건 인터넷 검색해봐도 아니고 책을 봐도 아니까 다 좋은 거 알아 근데 가격 차이가 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까 그 갈림길처럼 했을 때 네 제가 1억 썼는데 글로 들어가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 초포마의 프리미엄 얼마 정도까지 보세요? 뭐 한 10%? 10%? 매매가의 10%? 10%에서 15% 근데 저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야 이거 저평가인데? 시장은 냉철해요 아 정확히 가격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저평가가 아니고 평가다 네 그냥 가격이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좋은 아파트를 알고 싶잖아요 그 동네에서 평가가 제일 비싼 거 찍으면 이유가 다 있어요 뭐 주차 대수가 더 널널하다든가 조경 관리가 잘 된다든가 어떤 것에서 다 이미 가격이 다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에 저평가 된 거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결정을 했으면 그 지역은 어차피 흐름은 다 같아요 네 그냥 제일 비싼 거 사면 제일 좋은 거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고른다면 네 초평화 대단지가 황금성에서 났다라는 거죠 똑같은 지역에 있어도 나홀라 아파트랑 이천대대 아파트는 달라요 근데 저는 나홀라 아파트에 투자를 해봤거든요 야 이건 가성비야 네 이유가 있어요 다 안 팔려요 그게 다 가치가 가격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거랑 가장 비싼 거 산 게 맞네요 그냥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반영이 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제 용이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더 좋다고 하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면 대단지 뭐 나홀라 아파트가 비슷한 사례인데 강남에 그 성경 아파트라고 있어요 성경 3차라는 아파트는 나홀라 아파트거든요 거기를 사는 것보다 저는 강동구에 있는 고래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고덕 레미안 히스테이트 거의 대장 아파트거든요 강동 주민은 다 알아요 거기 금매 나오면 바로 팔립니다 그런데 강남에 그 성경 3차 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3차 아파트는 나홀라인지도 몰라요 금매가 그 아파트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 그런게 있었어 사람들이 클릭조차도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에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은 황금성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뭐 강남 아파트 갖고 싶죠 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는 황금성이 좋은 좀 시급지의 대단지 대장 아파트를 고르는 게 낫다라고 동네가 좀 다르더라도 그 지역에 최고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팔기도 좋고 거래가 쉽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이번 하락장 때 느낀 건데 저희 와이프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시세만 체크하고 있어요 왜왜? 싸면 살라고 아 아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대전에서 제일 좋은 동네는 아니거든요 네 와이프한테 제일 좋은 아파트는 몰라요 네 관심이 없어요 이사 갈 생각이 없거든요 네 사람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강동구에 사는데 강남 아파트 가격을 왜 봐 그쵸 근데 강동구민들은 그 아파트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나오면 바로바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지가 답답 또 다른 투자 사례로서 수익률이 640% 네 진짜 돈 많이 버셨는데 근데 아니 이렇게 뭐 7배 6배씩 버시면 이게 뭐죠 잠깐만 아 전주 이건 어떤 사례였나요 이거는 이제 전주에 있는 학군지 구축 아파트였었어요 지방은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교육환경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안쪽에 몰려 있을수록 좀 더 좋은 환경에서야 잔인으로 키울 수 있다 보니까 좀 지역에도 그래도 돈 많은 분들이 전문직 분들이 많이 살아서 그들만의 타원을 형성해요 제가 투자했던 데가 마찬가지로 그런 동네였는데 처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신축 신도시가 있고 구축 구도심 학군지가 있는데 둘 다 물론 대단지였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파트인데 어딜 할 것인가 근데 갭이 투자금이 훨씬 적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길 투자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때 신축 신도시 아파트에만 열광하던 때였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구축 구도심 아파트이지만 투자금이 적게 들어서 아주 훌륭한 투자금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수익이 높았던 거예요 2500만원이 들었는데 뭐 2500만원에서 몇 억이 넘게 오른 거잖아요 이야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례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여기 왜 왔어요? 아 신축사라고 네 여기는 투자한 데 아닌데 이상하다 혹시 뭐 공무원이세요? 뭐 호재 있나요? 저한테 막 대 뭐라고 그랬었어요 아니요 뭐 그냥 그런 거 없고 매물 막 널려 있었어요 이거 쓰세요? 하면 가격을 막 1500씩 깎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세 맞추는 것도 너무 쉬웠어요 전세 아무도 안 봤거든요 투자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팔 때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안달랐던 때예요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댓글 내놓으니까 바로 팔리더라고요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신축 신도심은 좋아? 이건 또 선입견이다 구도심 합군지가 오히려 더 투자하기 쉽고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신축 아파트는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 트래킹 하셨나요? 제가 재미있게도 두 개를 동시에 샀어요 아 진짜요? 전주의 지역의 흐름을 좋게 보고 나름대로 분산 투자를 한 거죠 구축 구도심 신축 신도심 이렇게 했는데 오르기는 똑같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못 팔았어요 왜냐하면 신축 신도심 투자자들 많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팔려고 하니까 매물 50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못 팔아요 하지만 구도심 거기는 제가 제일 먼저 투자를 했거든요 나가는 순서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팔리죠 그리고 갭이 적었으니까 승률이 극대화 됐거든요 네 그래서 신축 신도심 아파트는 엄청나게 효과는 높아졌지만 팔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 내려갔다는 거죠 독점적 지위에서 아파트를 판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네 독점적 지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랑 비슷한데 아무도 안 살 때 거꾸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내가 살 수 있어요 가가 깎아주세요 네 전세 공짜로 놔주세요 네 독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밖에 없거든요 독점이 있거든 예를 들면 오피스텔 투자에서도 신림력에 오피스텔 딱 하나 있어요 아 두 개 있어요 딱 두 개 그러면 거기 오피스텔 사고 싶으면 거기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독점적 지위를 가진 단지라는 거죠 때로는 시기를 독점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때 예를 들면 작년 12월에 동탄에 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가서 샀으면 그냥 매물 널려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때 사가지고 지금 팔면 지금도 사람들이 살라고 안달이거든요 그렇죠 또 쉽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행동한다면 그게 가능한데 시장이 공포에 질려있을 때는 그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독점적 지위라는 게 이제 뭐 약간 특성 같은 거네요 이제 뭐 다른 아파트는 다 초등학교에 못 품었는데 이 아파트를 품고 있다라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은 다른 옆에서 다 나오는데 이 아파트는 대단지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독점적이거나 아니면 입지적으로 독점적이거나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전주 신도심 아까 했잖아요 그 단지를 제가 턱 콕 집어서 투자했던 이유가 전주 그 신도심에 전부 다 지자 주차장이 연결이 연결은 되어 있는데 지상에 차가 다니는 아파트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제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지상에 차가 안 다닌다는 게 엄청 큰 메리트인 걸 알거든요 그 아파트만 크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죠 그랬더니 역시나 임차인을 구한다거나 시대가 거래가 그나마 좀 활발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재건축 투자 원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재건축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재건축은 말 그대로 신축이 될 거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얘가 신축이 되면은 뭐 2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재건축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한 10억 정도 한다라고 치면은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한 70%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5억 쯤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되면은 네 그 5억의 차이가 내가 먹는 거예요 음 그런데 좀 다른 점은 네 처음부터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는 거잖아요 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보통 이제 재건축 재개발 네 같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 재건축은 이제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재개발은 이제 뭐 빌라나 주택이 그렇죠 아파트가 되는 거고 네 네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서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재건축이 더 낫다고 봐요 재건축이 왜냐하면 아파트는 뭐가 돼도 아파트예요 네 근데 재개발은 네 구역이 만약에 무산이 됐어요 재개발이 엎어졌어요 그럼 그냥 빌라예요 10억짜리였다가 피가 9억에 1억짜리 빌라에 피가 9억짜리였는데 네 무사히 됐어요 그럼 1억짜리 빌라가 되는 거예요 아 그 피가 다 날라가는군요 그렇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치동 음마아파트 뭐 재건축 하려다가 무사히 됐었어요 실제로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파트는 아파트잖아요 입지도 좋고 음 그리고 지자체라든가 서울시에서 네 이 흉물 같은 아파트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방치하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15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은 임명피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규제를 하고 억눌러도 건축물이 뭐 이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무너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새 아파트를 탄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재개발투자는 실외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워요 계산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일단 KB 실외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딱 알고 네 최근 실거래가 평양반로 쫙 나와 있어서 초보자가 투자하기도 쉬워요 네 실패할 확률을 봤을 때는 재건축이 적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 실패할 확률도 훨씬 더 적고 네 그다음에 뭐 설령 이제 안 되더라도 네 아파트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손실을 본 가능성도 거의 없다 네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좀 알아두어도 뭐가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네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 딱지자 물 딱지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물 딱지는데 입주권이 안 나온 거를 얘기를 해요 네 중요한 거는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전에 이제 뭐 지어진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현금 청산이 되거나 입주권이 나오거나 해요 근데 이거를 뭐 지자체 조례도 알아야 되고 법령도 알아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중계를 잘 모르시는 공인중계사분이 했다가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를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일단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가 물어봐요 이 물 딱지인지 아닌지 내가 스스로 알아봐야죠 뭐 어떤 기관이나 문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서울시에 보면은 그 구청에 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네 그리고 이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거나 네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인데 다세대로 방초개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조례를 누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투자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공인중계사만 믿고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관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 봐라 네 친절하게 알려주죠 공무원들이 네 아까 좀 책임 회피 성향이 많아서 네 입주권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 안 해주죠 네 권리 산정 기준이 언제입니다 입주권 나와요 안 나오면 본인이 조합에 물어보던가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권리 산정 기준일 같은 걸 체크해서 네 본인이 확인하는 것 밖엔 없다 네 분양권 투자 여쭤 보고 싶은데 네 분양권 투자는 해보셨나요 아멘 해봤죠 어 분양권 어떻게 contemporary say 최악이었어요 왜왜왜왜왜 왜냐면 분양권 투자를 했을 때 네 딱 그 2020년도 7 1 0 대책이 터졌었어요 근데 분양권 투자는 100% 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이에요 실거주자도 물론 하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시대차익을 노리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규제가 터져버리니까 투자심리랄까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1월 아파트 단지가 아닌데 치료용대책이랑 영향이 없는 단지인데도 그냥 안 좋아지더라고요 투자심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처음에 내가 어떻게 부동산에 발을 뒤졌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만 방향을 가는 것 같아요 갭투자만 했기 때문에 갭투자만 하게 되더라고요 분양권 투자로 남들 돈 많이 번다는데 나도 해볼까 했는데 잘 안 맞았어요 그럼 분양권 투자는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가장 큰 장점인가요? 그렇죠 작은 돈으로 취득세도 없고 법, 법무사 등기비용도 안 들고 할 때는 좋아요 투자할 때는 좋은데 팔 때가 문제예요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용불량자 아 그 정도예요?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로 우리가 계약을 해요 그러면 중도금 60%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요즘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10%로 나머지 90%를 움직이니까 꿀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팔지 못하고 결국 아파트가 다 지어집니다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잔금을 못 치릅니다 돈이 없거든 왜냐면 10%만 가지고 투자했는데 전세 가격은 한 번에 입출하면 폭락하거든요 결국에는 중도금 대출을 연체하고 만기가 되는데 상환하나 독촉하는데 60%가 없죠 결국에는 신용불량자 경매로 나오는 건가요? 그럼 결국 그게?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신용불량자 되면은 오피스텔 전문가이시고 오피스텔에 대한 책을 최초로 쓰셨죠? 제 기억에 그렇죠 오피스텔만 다룬 책은 처음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피스텔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요즘에 좀 몰려 부동산에 안 좋기도 하지만 오피스텔을 하면 안 오른다는 생각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안 올랐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를만한 여건들이 점점 하나씩 조성되고 있어요 작년에 책을 쓸 때에는 월세가 올라서 매매가도 오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수익률 계산상? 네 왜냐면 수익형 상품이기도 하니까 실제로 그 책을 쓰고 난 뒤에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 그리고 부동산이 하락장이 왔는데 오피스텔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잘 버텨주었어요 물론 전세가격이 이번 규제로 인해서 좀 내려가긴 했지만 월세가격이 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제 유망하다고 보고 더 큰 근거는 입주 물량이 없어요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24년도부터 24년도부터 진짜 없거든요 입주 물량이 서울 그래서 이제 월세가 더 오를 텐데 이게 지금 수익률이 5% 6%가 나오는데 나중에 7% 8%가 되면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둘 것인가 사겠죠? 왜냐면 이제 금리도 점점 낮아진다는 전망이 있고 아파트 같은 투자처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이 눈을 그쪽으로 돌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편이죠 근데 오피스텔도 이제 많잖아요 원룸도 있고 오프룸도 있고 스리룸도 있고 어떤 오피스텔을 보면 좋아요? 아까 오피스텔 안 오른다고 했잖아요 1.5룸 2룸은 이미 올랐어요 아 원룸만 안 오는 거예요? 네네 3억 하던 게 4억이 됐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오르는 걸 사야 될까? 안오르는 걸 사야 될까? 고민이 됐는데 저는 안오르는 걸 사는 투자자예요 왜냐면 독점적 지위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도 안 살 때 떨어지는 걸 왜 사요? 이때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원룸을 사야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안 오른 게 가장 호재고 많이 오른 게 악재인 거예요 앞으로 오를 여지가 없다 라는 거거든요 아파트 하락장이 올 때 오피스텔이 거의 안 떨어진 걸 보면 이게 원룸 오피스텔은 바닥에 맞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께서는 오피스텔이 저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부동산 원리를 얘기할 때 입주 물량 얘기했잖아요 그게 제일 크고 입주 물량이 없다 두 번째는 앞으로 안 오른 부동산이 이거밖에 없다 다 올랐는데 오피스텔이 안 올랐다? 하다못해 생활용 숙박시설도 피가 붙어서 거래됐을 때 원룸 오피스텔이 안 올랐고 또 다른 근거는 다시 지을려도 지을 수가 없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지만 앞으로도 지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사업성이 안 나와요 땅 매입하고 건축비가 천정부지에 올라왔는데 다시 3억 대에 절대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택에 이번에 아이파크 2차 오피스텔을 분양했는데 2억 9천의 분양가 나왔어요 강남용 오피스텔 2017년식이 2억 9천이에요 이게 똑같은 돈이면 뭘 사야 되는지 느낌이 오시네요 아시겠죠? 엄청나게 저평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오피스텔 돈 되는 오피스텔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오피스텔인데 어떤 임차인들이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오피스텔을 많이 보러 다녔잖아요? 한 80%는 여자분이 살고 계세요 여자들이 오피스텔을 왜 살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돼요 왜 살 것 같으세요? 뭐 일단은 좀 안전하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관리비가 되게 비싸거든요 오피스텔이 15만원 비싼데 20만원씩 나오는데 치안을 돈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치안이 좋은 오피스텔을 고르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면 대단지 대단지 여기 초프만은 안중이에요 학부는 오피스텔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직장인 20대 여성이 사는 건데 치안 좋고 직장 출퇴근 좋은데 교통 좋은데 그거 두 개만 보면 돼요 거기다가 투자자 입장에서 대단지까지 되뜨린다면 관리비도 낮아지지만 황금성까지 좋아진다 세 가지를 보시는 게 좋고 거기까지 결정을 했으면 부수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느냐 전기인데도 있거든요 또는 주차가 기계식 주차이느냐 관리비는 얼마가 나오느냐 청소는 얼마나 잘 되어있느냐 그런 걸 부수적으로 따져봐야겠죠 오피스텔이 보통 상업지역에 높이 용적률을 받아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이 늘 세금은 좋지만 15년 20년 되면 진짜 노후가 되게 시작하고 구조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낡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오피스텔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 재건축이 될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재건축 됩니다 실제로 강남역 아크로호텔이라는 오피스텔은 현대 오피스텔인가 부셔서 다시 만든 거예요 오피스텔을 다시 오피스텔로 만든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오피스텔이 강남역에 위치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사업성이 부셔서 다시 짓는 그 사업성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건축 수준이 굉장히 좋아요 제 생각에 제대로만 짓는다면 30년 40년은 문제 없어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 93년씩 아파트 잘 살거든요 그거는 뭐라 안 해요 오피스텔 10년 넘었다 그러면 경악을 해요 그런 거 사면 안 돼 왜 아파트는 40년 된 거 잘 산 음아파트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거기에 빈집 없거든요 다 어떻게 고치면서 살거든요 나중에 우리 서울이 점점 고도화가 되고 주거비가 오르다 보면 결국에는 부시고 새로 짓는 것보다 거기를 고치고 새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최근에 오피스텔을 투자를 했거든요 3월달인가 4월달인가 했는데 강남역에 있는 90년씩 오피스텔을 샀어요 그거 왜 사?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용격률이 남아 있었어요 아 더 지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디벨로퍼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니까 시행사 입장에서 개당에 두들겨 봤을 때 이거는 앞으로 몇 층을 더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넓은 거 하나를 부수면 작은 거 두 개가 나오겠더라고요 사업성이 나오겠다 싶어서 그것도 최근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 개당이 두들겨 봐서 용격률이 없는 것들은 부수거나 고쳐서 살아야 되고 용격률이 남은 것들은 재건축을 해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얼마 주고 사셨어요? 되게 놀라운 게 강남역이잖아요 2억이 안 돼요 1억 대? 1억 9천 5백 그럼 여기서 월세 얼마나 나와? 월세는 얼마 안 나와요 60만 원, 65만 원 수익률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이에요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보다는 업무용 영무용인데 뭐라고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여기보다 훨씬 넓은데 뭐라고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 오피스텔 24제곱미터인데 가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싹 텅 빈 공간 7, 8평이 되니까 그랬는데 대지 지분은 훨씬 많아요 얼마나 있어요? 대지 지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평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강남역 1평을 2억도 안 되는 돈에 산다면 저는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최근에 생가건물이나 다가구 건물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왜 이쪽으로 또 관심을 가진 건가요? 다가구 건물은 예전에 매입해 놓은 게 있어요 아파트를 투자하면서 시가차액이 나은 걸 그렇게 조금씩 수익형으로 바꿔 가고 있었는데 다가구 건물을 운영해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왜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주택 취직세 규제가 터지면서 상가 건물에도 눈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투자를 해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투자를 해 보니까 좀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다가구는 철저히 수익형으로 가야 되는데 상가 건물은 아무래도 좀 시세차액형으로도 볼 수 있다 왜 연예인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100억에 사서 200억에 팔았다더라 그거를 쟤는 돈이 많아서 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할 수 있어요 상가 건물을 사서 내가 임차인을 새로 맞추고 월세를 더 받아서 가치를 창출하면 그 가치만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가 건물이나 다가구의 공통점은 둘 다 토지를 깔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건물을 매입하면 집문서라고 하죠 집문서가 두 개가 나와요 네 네 건물 거 하나 땅 문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지가 상승으로 시세차액을 보는 건데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월세를 받으면서 집가 상승까지 노릴 수 있는 게 상가 다가구 투자 맞습니다 아 그럼 다가구 주택을 투자를 하셨다니까 네 뭐 어떻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피스텔에 투자하시고 아파트 투자하시고 다가구 투자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제 각각의 매력과 특성들을 잘 아실 텐데 네 뭐 셋 중에 꼽아보자으면 일단은요 네 돈 많으신 분들은 절대 다가구 하지 마세요 왜왜왜왜왜왜 어 시간이 아주 많고 내가 금손이면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8%다 좋아했는데 실제로는 6% 이래요 아 관리가 좀 어렵구나 관리가 많이 그리고 주거용이잖아요 우리가 주거용은 요즘 기대하는 게 싱크대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보일러가 있고 그렇죠 바닥난방이 되고 이런 옵션들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상가는요 그냥 시멘트 멤버나 맞아요 생대로 깔아줘요 네가 알아서 인테리어 해 상가가 수익률은 상가의 수익률은 진짜 그냥 그대로인거에요 4%면 진짜 4%인거에요 네 근데 다가구는 8%인줄 알았는데 6%고 실제로 내가 고생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분리수거도 저 어제도 분리수거하고 왔어요 아 진짜요? 음심스러하게 막 손으로 만지면서 상가는요 전화가 안와요 그렇죠 오히려 전화하면 불편해요 임차인 등이 맞아요 건물주의 삶이란 게 참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주택과 상가는 아주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다가구를 가장 비선호 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또 좋습니다 월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또 아 그런데 하나는 상가에 또 차이가 있어요 네 상가는 코로나 같은 위기가 터지잖아요 네 그냥 공실이에요 그렇죠 얼마까지? 1년 2년 3년 4년 쫙 공실이에요 주거용 투자는요 가격을 낮추면 누군가는 들어와요 30만원이어도 20만원을 사면은 공실이 채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주거는 필수제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상가는 그냥 사업을 접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수요 공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가구 장점이 있다 네 그렇죠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아 저는 앞으로 아파트 하락장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동산 이퀄 아파트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파트 말고도 많은 투자처가 있거든요 다가구 빌라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에서만 수익을 볼 게 아니라 빌라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빌라 안 팔린다고 하죠 네 어제 팔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와 시대차에 봤습니다 네 와 아예 무게 투자를 봐서 네 이런 식으로도 여러가지 상황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네 다른 투자처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네 특히 오피스텔에 주목하셔라 서울여름오피스텔 네 앞으로 그 아파트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아파트 시장이 무너져도 오르는 수익 투자처는 이따의 저자 정철빈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구요 영상 반식 구독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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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